굉장히 신선해요. 저는 이 무대는 진짜 길이길이 기억될 거라 믿습니다. 와우가 나올 수밖에 없어. 와우. 아닌데. 너무 정적인데 와우. 계속 이러니까. 너무 무서워. 우리는 그 표정을 지켜야 돼요. 저 셋이 미션이다. 셋이 미션이네. 진짜 멋있지 않니? 진짜. 어떤 일이 있어? 울기. 울어라. 다시 하는 일이 없기다. 그러면 그. 진짜. 나 좀 진지해졌어. 다시 하는 일이 싸움 때문에 나 시합해 진짜. 그러면 그 사람 방송에 못 나갑니다 이거. 이걸로. 이걸로. 그럼 시합해 주겠다. 지합. 지합. 건강 지합. 고구GRAM 광hedrin 광화군 고구매벨벳 고구매벳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제가 같이 제가 모니터할게요 둘, 셋, 셋 하나 수연님 무대 준비해주세요 무들 땡큐 무들 땡큐 저희 쇼트 앤 윈드플라워 때도 왔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윈드플라워 나오고 4개월 만에 지금 컴백을 했는데 굉장히 되게 오랜만에 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무대를 꾸며주셔서 뜻깊은 무대를 또 하게 됐네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